국회의원 서용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랑 갑입니다. 저는 태환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국회의원입니다. 아기가 황산 테러를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아기의 범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그 아기의 범인은 살인범 공소시효라고 하는 제도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2015년 그 아기의 부모를 돕다가 태환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데 대한민국엔 15년이 지나면 살인범을 해방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과학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 세상에 DNA가 영원히 보존되는 이 세상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었던 대한민국이 태환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어머님의 울부짖음으로 제도를 바꿨고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원안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쫓는다라고 하는 법적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구하라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희망이었던 구하라, 구하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이 아이들을 놓고 떠났습니다. 어머님을 그리워하던 구하라,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그 트라우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픔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은 엄마가 그 아이가 남겨두고 간 재산의 반을 당연히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민법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라 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리조트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전북 소방관, 강한월의 사건 등에서 이 민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 민법 개정에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하라법 개정,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단한 각오로 섰습니다.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주 오래된 민법,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약자, 소외된 자가 더 아픔이 없도록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를 돌보던 사랑하는 유가족이 더 아프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 옆에는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와 있습니다. 그 아픈 사연을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말고 더 아픈 다른 가족에게 이런 아픔이 더 큰 고통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러분이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 전북판 구하라 씨 사건이라고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강한월 씨의 언니입니다. 32년 된 동생이 서른 두 살이었나요? 동생이 서른 네 살이었습니다.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32년 만에 동생 강한월 씨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방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명을 구하던 일을 하던 중에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 가정에도 우리 구하라 씨와 같은 슬픈 사연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전북 소방관이었던 강한월 씨의 언니 강화연 씨가 이야기해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10시에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노종원 변호사께서 국민 청원을 우리 구호인 씨와 함께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시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구호인 씨와 강화연 씨가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법의 개정을 통해서 더 아픈 사람들이 없게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호인 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표 발의하신 서영규 의원님과 발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이 왔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대 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친모는 저에게도 생물학적인 어머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도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속 자격을 없애겠다는 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천하나 친몰 사건, 세월호 사고는 물론 최근에도 안타깝게도 사망한 자녀들을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연금을 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 전북 구하라 사건 등 제 동생의 이름이 거론들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나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피출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숱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일륜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부모에게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법은 잘 모릅니다. 법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섰느냐 도대체 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가족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생각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소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의를 위해서 또 다른 구호인과 구하라가 아픔을 겪지 말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소방관이었던 강한얼의 언니 강화연 씨가 왜 당신들이 이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직한 강한얼 소방대원의 언니 강화연입니다. 저의 분신과도 같은 동생을 허망하게 잃고 많은 일을 정리하면서 제가 막상 겪어보니 너무 억울하고 당해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번 자리를 통해 제가 저희 가족 및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을 대신해 감히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민법은 혈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버림받은 아이는 자라면서 보통의 아이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순직한 제 동생의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모의 비도덕적인 언행에 질타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32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도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는 듯 당연하듯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을 해준 덕분입니다. 부모지만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사망으로 인한 이득까지는 허락을 하겠다 라고 민법을 해석한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상속인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이 되고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일이 생기면서 위로 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당연히 변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시대와 그에 적합한 국회의원님들이 선출이 되고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판결을 한다고 해도 낡은 법으로 이들을 심판하니 결과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처럼 가족을 잃고도 억울함까지 당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유족들의 허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뉴스에서 보던 일을 제가 당해보니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비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양육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만정 기본적인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라는 인두겁을 쓴 국민의 뒤에서 진정한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가족을 버린 그 사람과 저희를 동등하게 정의하고 심판을 하였기 때문에 죽을 만큼 억울하지만 소수의 국민으로서는 감히 국민을 위해 만든 법에 대항을 할 수조차 없었던 것뿐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다른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올바른 국민을, 한 국민을 양육한 국민에게 더 이상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말아주세요. 구하랍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심장이 멈춘 듯 답답하고 억울해도 소리조차 못 내는 국민들은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폭우 피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고 몸사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너무나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님들 항상 몸조심하시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바꿔야 합니다. 제가 태환위법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범 공소시회를 없애냐고 주로 법조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인범 공소시회를 어떻게 없애냐고 약초노구리 살인사건에 잘못된 범인이 15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태환위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회를 없애서 침범을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태환위법 만들 때처럼 저희가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구하라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그 부 또는 뭐가 수십 년 뒤에 와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연금, 아이의 보험금, 유족 위로금 그리고 아이가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살다가 남겨놓은 재산을 반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멈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약간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대한민국에 손대지 않았던 민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민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민법학자 그리고 법조인들의 습성은 아닌지 이제 기본법, 가족법, 민법, 평법 등 이런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은 세상이 바뀌었고 이 세상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구하라법처럼 아이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미국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이 이제 약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화연 씨나 고인 씨의 경우 아이를 돌본 유가족이 상대 아이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 먼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소송을 걸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던 유가족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상대를 향해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리고 방임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에게는 상속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결격 제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10시에 저희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이 두 분과 그리고 우리 노종원 변호사님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법원 즉 관계자가 함께 와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구하라법과 같은 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연구한 우리 국회 박사께서도 같이 와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이상으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